눈썹은 얼굴에서 큰 인상을 가지는 부위이다. 눈썹은 감정을 표현하고 얼굴의 틀을 잡아주고 훌륭한 균형을 잡아서 관심을 끌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해준다. 눈썹을 그냥 빗거나 뽑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은 무엇일까? 이미지 전문가들은 얼굴 형태에 따라 특정한 눈썹 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또한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굴 관리는 더 이상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여성이 든 남성이든 간에 당신의 얼굴 모양에 따라서 눈썹을 관리하는 방법은 알아둘 만한가? 시가 있다. 때때로 작은 변화가 당신을 빛나게 하고 나아가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향상시켜주기에 충분하다. 당신도 이런 팁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찾아보자. 1. 둥글거나 각진 얼굴을 위한 눈썹 아마도 둥근 얼굴과 각진 얼굴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아마도 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자는 턱이나 뺨 주위에 약간 더 명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눈썹에 관해서는 둥근 얼굴과 각진 얼굴들은 같은 모양의 눈썹이 아주 멋지게 보일 것이다. 여기에 방법이 있다. 각지고 둥근 얼굴은 눈썹이 길고 약한 곡선을 그릴 때 그리고 거의 삼각형 모양을 가질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눈썹이 눈썹뼈에 가까운 쪽은 더 풍성하고 끝과 관자놀이 부위 쪽으로 갈수록 얇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법의 환상적인 터치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눈썹이 아주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하트 모양의 얼굴 하트 모양의 얼굴은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예쁘고 가장 꾸미기 좋은 모양 중 하나이다. 거의 모든 종류의 머리 모양을 할 수 있고 눈썹도 당신이 더욱 내 역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깎을 수 있다. 하트 모양의 얼굴에서 눈썹은 곡선이 모양을 해야 하지만 둥근거나 각진 얼굴에는 삼각형의 뾰족한 모양을 해서는 안 된다. 더 가느다란 눈썹을 하거나 그날 입은 패션 스타일에 맞춰서 눈썹이 더 짙어보이게 해도 된다. 위가 넓은 형태의 얼굴은 광대뼈를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할 것이다. 3. 긴 얼굴 긴 얼굴은 가장 와한 얼굴 중 하나이다. 만약 얼굴이 긴 편이고 광대뼈 모양 없이 관자놀이와 턱이 뚜렷하고 균형이 잡혀 있다면 눈썹을 사용해서 더욱 시각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그 방법이 있다. 긴 얼굴은 가로로 있는 직선의 눈썹을 해야 한다. 눈썹이 너무 길면 안 된다. 짧고 가로로 된 눈썹은 얼굴 모양을 둥그러 보이게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 성들에게도 통한다. 4. 타원형 얼굴 타원형 얼굴을 타고난 사람은 행운이다. 왜 타원형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어떤 머리 모양이나 눈썹 모양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얼굴 모양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곡선모, 양위거나 가로 모양의 눈썹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 단, 타원형 얼굴은 눈썹이 너, 무 두껍거나 풍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언제나 부드러운 모양을 선택하자. 아름다운 눈썹을 위한 기본 팁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에게 어떤 모양이 어울리, 고 어울리지 않는지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유행도 중요하지만 최종 선택은 늘 당신의 몫이다. 결국 당신의 성향이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을 때까지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찾아내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눈썹의 모양을 찾았다면 이 모양의 눈썹을 관리하는 간단한 팁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이미지와 얼굴이 언제나 완벽해 보일 수 있다. 여기에 그 방법들이 있다. 눈썹을 관리하는 방법들. 늘 눈썹의 끝을 관리하자. 관자놀이 근처의 눈썹 끝부분은 항상 아주 매끈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옅은 부분은 눈썹과 가장 가까운 색깔의 아이세도나 눈썹 연필로 그려, 넣자. 눈썹뼈에서 가까운 부분은 위쪽으로 빗는다. 눈썹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이, 라이터가 핵심이다. 하이라이터는 화장의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하면 눈썹을 더욱 선명하게 정의할 수 있고 당신의 모습을 약간 더 화사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 눈썹 마스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눈썹의 모양을 유지하면 서센세이셔널한 광채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눈꺼풀 밑에 피부가 그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지만 당신이 눈썹에 신경을 쓰고 이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바로 시도해보자.